첫 방송 사셨던가인데 이렇게 사자 와서 응원해줘서 아 너무 고마워요 야! 그러면 스무살 맏형이 두 명이고 막내가 열여섯 살이에요? 네 좋구나 아 진짜 많을래 그쵸 나이고 피곤한 시간들도 응원해줘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전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더윈드 동생 후배님들에게 좀 좋은 느낌이 되는 무대였으면 참 좋겠네요 이거 좀 주려고 1주 동안 아 예 고마워 아 속쓰러운데 야 어쨌든 QW도 너무 고맙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춤 연습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더 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데뷔한다고 그게 성공이니까 아닙니다 네 데뷔한다고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갈비 닦으면 더윈드 더위 뭐 토네이도 바람처럼 한국을 강타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예린 씨가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얼른 또 들어가서 또 밥 먹고 줄 수 있다가 연습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가지고 이후에 감사합니다.